Q. 우수지 으아 진짜 추워 오늘 제가 이틀 이틀 날 뮤비 촬영을 다닙니다 굉장히 기분이 쭈고 그렇고 아침밥도 챙겨 먹고 살짝 피곤하고 그 닦고 콜로 닦고 한 건가? 재밌게 또 잘 찍어서 예쁘게 뮤직비디오에 나와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죠. 준비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뛰어. 좀 땀나겠다. 갑자기? 여기 약간 나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나르는 걸 할 거거든요. 여기 이제 슬로우 딱 걸어서 멋있게 쌍이. 느낌 알지? 아, 제가 슬로우 걸어요? 아니, 여기. 니가 슬로우 못 걸지. 슬로우 어떻게 봐. 지금 나한테 슬로우 걸어요, 슬로우. 아니, 슬로우 딱 걸어가지고 뒤 이제 CG 딱 해가지고 느낌 알지? 슬로우 타고 있는 거. 네, 슬로우 타고 있는 거. 세이. 둘. 둘. 일어. 일어. 네, 오. 셋. 엉. 엉. 안 돼! 날개로 가자, 날개로. 머리 아파. 저는 뛰러 왔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뛰는 역할이라고 들어서 오늘 뛰러 왔어요.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. 네, 액션! 수고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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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디지? 수고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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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더 리얼했던 것 같은데? 하하! 수고하자! 웨딩! 하나! 둘! 셋! 고맙습니다 네? 몰랐어요. 모르지 그랬어요. 방금 박스에서 제가 짠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씬인데 아직은 CG가 입혀지지 않아서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지만 햇살을 느끼며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그런 씬이었던 것 같아요. 액션! 소중한, 손. 우린 승. 정돌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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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, 셋 축하합니다 차로도 차로도 같이 우선 가래줘 이 손에 이렇게 아 네 가래서 고 카카오 오케이 플레이 해볼게요 그럼 찾으시마 소개를 부탁했어요 감사합니다 2, 3, 4 자, 메디! 하늘 1등, 하늘 1등 됩니다.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조심히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으로 갈게요. 응원 왜 이래? 뭐해야 될지 모르겠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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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의 첫 정규 정규의 뮤비가 끝이 났습니다 와 아 진짜 무대 너무 많았다 아 진짜 무대 너무 많았다 네 멋있어요 아 이번 뮤비 너무 멋있어요 아 또 메이데이 이어서 굉장히 기대되고 파란백에다가 크로마키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그게 이제 CG죠 또 본격적인 궁금해요 또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보겠지만 드디어 됩니다 저희 첫 크로마키는 두행통신 아니었나요?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최고네 굉장히 멋있게 나올거 같고 되게 신기한 저희 그 굉장히 좋은 장비 카메라도 썼잖아요 아 맞아요 로보담 로보담 또 많이 썼잖아요 한세가 그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와라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스 더 퓨처 이스나워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